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다연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또 여전히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새해에는 호랑이 힘찬 기운으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저의 자리에서 골프 선수로서 여러분들께 힘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투자를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